일반적으로 지금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5년 전, 3년 전, 그리고 10년 전에 구체적인 꿈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은 비전이고 목표인데요 많은 성공학자들, 그리고 현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꿈은 꾸는 대로 된다고 합니다 꿈은 꾸는 대로 된다 꿈은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건 성공함수입니다 섹세스팡션이에요 성공함수라는 것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있어서 독립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면 결국 종속변수가 어떻게 움직인다 벌써 산수, 수학 얘기하면 정신이 어질어질하신 분 계시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내가 과손을 한다고 합시다 제가 과손을 하면 봄부터 땀 흘려 일해야 뭐가 열려요? 맛있는 과일이 열려요 그게 반작용이에요 내가 얼마나 땀 흘려서 과소를 돌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수학이 나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빠져 놀았는데 수학이 잘 나왔다 그건 자연 법칙과 맞지 않아요 창조의 법칙과 맞지 않다고요 그러므로 분명히 애터미는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기회를 드리는데 손 놓고 앉아 있으면 그것이 부자가 되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땀을 흘린 것만큼 볼 수 있어요 기회는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실제로 꿈을 이루는 것은 자기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 내 미래가 내 3년 뒤에 미래 5년 뒤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를 예견하는 최상의 길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앨런 케이라는 미국의 아주 저명한 컴퓨터 과학자입니다 이 말은 이분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피터 드라카라고 하는 20세기 경영학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분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미래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3년 뒤에 뭐가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산림 형편이 내 경제적 지위가 그것은 자기가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3년 뒤에 1천댁이 되겠다고 해서 1천댁을 만들어내면 1천댁이 되고 2천댁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공함수입니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공이라는 것이 막연하기 때문에 여기에 성공을 소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걸로 가정해도 돼요 R이 소득입니다 소득 F는 함수고 X는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 노력 Y는 주변의 도움이고 Z는 운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성공을 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내 지사리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 조건은 그것이 없으면 왼쪽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을 필요 조건이라고 해요 먼저 재수부터 따져봅시다 운 아무리 노력하고 주위에서 아무리 돌아가도 도와줘도 재수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카이로스라는 기회의 신인데 실합신화에 나옵니다 카이로스는 기회인데 기회예요 기회의 신인데 이건 운입니다 운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앞에는 머리가 긴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렇죠? 이것은 운이 자기 앞에 왔을 때 빨리 잡으라고 이렇게 돼 있답니다 우물우물하다가 운을 놓쳤는데 잡으려고 보면 뒤에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기 앞에 왔을 때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에 양쪽 어깨에 날개가 달려있고 여기 발에 또 날개가 달려있어요 이것은 우물우물하다가 운을 놓친 놈이 잡으러 오면 빨리 도망가게 해서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결단이 늦은 사람은 운을 잡을 수 없다 기회를 잡을 수 없다 그다음에 여기에 저울을 들고 있고 여기에 칼을 들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당신 앞에 와 있는 운이 당신 앞에 와 있는 기회가 저울로 빨리 달아봐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재어보라고 할 것 말이에요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 것은 그것이 만약에 가치가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칼같이 결단하라는 표시입니다 이게 카이로스라는 기회의신이에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의심하고 한 사람은 대부분 가난뱅이예요 부자들은요 또 사회적으로 사회적 성취가 높은 분들은요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금방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주로 가난뱅이들은 계속 의심해요 의심하다가 평생을 맞춰요 그러니까 그것은 운이 자기에게 왔는데 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운이라는 것도 움직일 운자예요 이게 움직일 운은 움직인다요 자기 앞에 왔을 때 잡아야 돼요 그것은 누가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성한 판단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다단계 하지 마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해라 그렇게 해서 할 일도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따져봐야 돼요 스스로 따져봐야 됩니다 아까 아침에 이 체크리스트 우선 합법적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욕을 먹는 욕을 먹는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욕을 먹었던 것은요 불법을 너무 행했어요 다음에 경영진의 도덕성 이건 무지물이 중요하죠 집에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진짜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 따져봐요 경쟁력 대부분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처음에 잘나가다가 정체되는 현상은 경쟁력이 없어요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든가 품질도 나쁜데 가격만 비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쟁력이 있는 것 따져보라 제품의 구성 제품은 반드시 생품품이어야 됩니다 내 구제는요 내 구제는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사면 10년 쓰는 냉장고 네트워크 마케팅 한다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 사면 10년 후에 사는데 그거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품품이어야 돼요 그다음에 제품의 구성 마찬가지 보상플랜 정말 얘기했죠 성공 가능성은요 성공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이건 이론적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성공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성공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 이게 허풍치는 건지 세뇌공작하는 것인지를 따져보시라고 말이에요 나는 절대 세뇌공작 안다네 천만의 말씀 세뇌공작은 다당합니다 다당해요 그러니까 세뇌공작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시라고 그다음에 고객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을 하는 것이죠 나만 내 배만 채우면 그만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내 고객 내 파트너 이 사회 이 국가에 공헌을 해야 돼요 일부러 공헌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고 국가와 사회에도 이익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질 좋고 값싼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해외에 수출해가지고 외화를 획득하고 있어요 그렇죠? 외화를 획득하고 있어요 고용 창출과 소득 국민의 소득 분배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경제적 자유를 획득함과 아울러 국가 사회에 기여하고 그다음에 많은 서민들에게 기여를 하는가 안 그러면 내 배만 채우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배만 채우는 일은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에트미가 이런 지렛대입니다 이 지렛대예요 이 지렛대는 길면 길수록 여기에 더 무거운 물건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더 끌어올릴 수 있어요 알키미데스의 원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자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인이 길면 길수록 여기에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는 커져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걸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알키미데스죠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와 지렛목을 주면 지구라도 움직일 것이다 알키미데스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3년 만에 1천댁이 되느냐 된다는 거예요 된다 이 지렛대 때문에 그래요 고소득이 가능한 원리 아마 고등학교 때 등비급수라는 걸 배웁니다 등비수열 등비수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차수열이 아니고 자 보세요 자 구두세 사장님의 임금 사원들에게 임금을 주기 싫어하는 구두세 사장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오더니 사장님 저는 임금을 조금만 받겠습니다 오늘은 1원만 주시고 내일은 2원 주시고 모레는 3원 주시고 4원 주시고 글패는 8원 주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00원이면 되겠거든 구수세 영감이 왜 3,000원이면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요 더하기 빼기에는 능합니다 금방 알아요 1,000원 내고 500원짜리 담배 사면 얼마 남게 그러면 500원 탁 계산해요 그런데 28 곱하기 37은 얼마게 그러면 눈만 멀뚱붙고 고박에는 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고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1원 내일 2원 모레 4원 이게 2의 몇 승으로 나가는 등비수열입니다 그러면 10일이 지나도 1,000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10일이 지나도 1,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른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하면 아 30일이면 3,000원이겠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0억이 되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게 두 줄 마케팅이거든요 이게 이 급수가 등비급수인데 등비가 2거든요 그러니까 두 줄 마케팅이에요 이게 10단계까지 내려갔는데 1,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20단계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20단계 내려가면 벌써 엄청나게 100만원이 넘어가죠 이거 100만원밖에 안 돼요 30단계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10억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소득의 증가율이 지수함수로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시간이라고 치면은 시간 이게 소득이라고 보면은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에테메 시스템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여기에 5천만원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어렵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려요 여기서 이제 이륙하는 거죠 테이크오프 하는 거죠 여기서 이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륙을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기 조금만 더 참으면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벌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나눠먹을 빵 크기는 똑같아요 법률에 의해서 35% 똑같은데 한 사람이 70억을 가져가 버리면 다른 놈은 어떻게 해요 다른 놈이 아니지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게 별로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에테메 시스템은 5억 이상 못 가져가도록 되어 있어요 5천만원 이상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여기서 테이크오프가 시작되면 이륙이 시작되면 이런 식으로 가요 지수함수로 올라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이를 50번 접으면 높이가 얼마나 되냐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저 강사 키만큼은 되겠지 어떤 사람은 에이 그보다 더 크지 이 정도는 될 거 아니야 이거 50번 접으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려요 못 믿는 분은 집에 가서 중학교 아들한테 계산해 보라고 해서요 그렇게 나와요 이것이 등비수열입니다 배가의 원리예요 만약에 50번 접어버리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게 등비수열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3년 만에 1천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될 수 있는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만큼 땀을 흘려야 돼요 자, 에티튜드 있어요 이제 폴 마이어라고 하는 미국의 백만장자가 있습니다 이 양반은요 가만히 보세요 이 양반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난해 가지고 대학을 중퇴하고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미국은 전부 렌트지 월세를 못 내 가지고 세 방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 가지고 노숙자가 돼요 노숙자가 돼 가지고 어느 날 깡통 들고 바보도로 돌아다니는데 무엇을 잘 살고자 하는 꿈과 빚은 희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역시 노숙자가 돼 가지고 어느 날 길거리에 깡통 들고 있는데 자기 앞으로 벤스 한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벤스 한 대가 비가 번쩍하면 벤스가 팍 지나가니까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떤 놈은 세상에 태어나서 깡통 들고 거지가 되는데 어떤 놈은 벤스를 타고 다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고 벤스를 타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고 벤스를 타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깡통을 걷어 쳐버리고 보험 세일즈맨이 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 3일 만에 쫓겨나와 버려요 왜냐하면 학력도 형편없는다고 말 더듬이거든 키도 쬐끄만 놈이 말 더듬이야 보험 세일즈맨을 하려면 말이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말 더듬이 쫓겨나 버려요 무려 몇 번을 쫓겨나냐 하면 57번을 쫓겨납니다 보험회사마다 퇴짜야 말 더듬이 키 작은 놈 못생긴 놈 그런데 그때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은 얼마 후에 후회할 것이오 당신들은 지금 세계적인 보험 세일즈맨을 쫓아내고 있는 중이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태도예요 애티튜드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세계 최고의 보험 세일즈맨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58번째 회사에 들어가서 27세의 기네스북에 오르는 백만장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 판 보험의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40개의 기업을 거느린 대재벌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재벌이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고 성공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왜 성공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연구했어요 내가 왜 성공했는지 결론이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애티튜드 이스 에브리싱이야 태도가 전부다 내가 성공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느냐 그 태도를 갖느냐 그 마음가짐이 전부다 자기가 깡통 들고 걸시가로 다닐 때 그 벤스를 보고 그런데 벤스를 본 놈이 한두 놈이겠냐 그 말이야 그런데 그 폴 마이언은 어떤 놈은 태어나서 벤스 타고 다르는데 나는 이 거지냐 말이야 나도 왜 벤스를 타지 말라는 겁니다 어딨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57번의 퇴짜를 맞으면서 보험 세일즈 왕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많은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책이 그런데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애티튜드 이스 에브리싱 그런데 이 말을 했어요 당신이 무엇이든지 생생하게 상상하고 생생하게 상상한다는 것은 그리 멍텅하게 상상하는 게 아니고 나는 3년 투에 일천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 말이야 지금 이 사람은 일천댁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나는 일천댁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책상머리에 앉은 학자가 아니고 지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이야 열렬하게 원하고 아든트리 디자인 열렬하게 원하고 그냥 대충 아이고 부자가 되면 좋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 나는 반드시 일천댁이 되겠다 그 다음에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될 것이 다가 아니고 된다 그렇게 믿어요 된다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행동에 옮긴다면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열정적으로 그것을 행동에 옮긴다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냥 봐요 무슨 학력이 좋습니까 말을 잘합니까 무슨 뭐 인물이 군사하게 생기기나 했습니까 또 키는 적어요 키는 땅딸막이에요 그런데 40개의 기업을 거느린 세계 대재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린 결론 간단해요 애티투디 에브리싱 네가 그렇게 하고 싶냐고 말이야 그것이 성공의 열쇠다 세계에 저명한 성공자들이 이런 말을 똑같이 했어요 신생에서 실패한 사람의 90%는 진짜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만 그만두었을 뿐이다 성공하기 일보 직전에 그만두었다 그 말이에요 에디슨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큰 약점은 포기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항상 한 번 더 시도해보는 것이다 에디슨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에디슨이 세계에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1093가지죠 그런데 자기가 처음부터 시도해서 특허를 얻은 것은 거의 없어요 누군가 하다가 그만둔 걸 갖다가 했어요 왜냐하면 그 놈이 성공 일보 직전에 그만뒀거든 그걸 갖다가 그런데 자꾸 이 말을 했어요 자꾸 에디슨이 자기는 남이 뭐 하다가 실패했는가 그거 보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기가 더 연구하면 조금만 연구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실패 그만두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슬퍼하는 것은 그들이 포기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성공에 가까이 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겠답니다 1093가지 특허 중에 자기가 직접 한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남이 실패하면 갔다가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자서전을 써놨어요 자기가 다 했다고 안 해놨어요 이 사람은 마스스다 고노스케 알죠 파나소닉 일본의 마스다 전기를 창업한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과거 천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경영자로 추앙받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한 말이에요 실패한 데서 그치고 마니까 실패가 되는 것이다 성공하는 데까지 계속하면 성공이 되는 것이다 이거 딱 맞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인디안들처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버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성공한다 항상 성공한다 조엔 제이케 롤링 아시죠 자기 딸한테 먹일 우유값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리포터 시리즈를 써가지고 세계적인 부호가 된 사람이죠 이 양반 얘기에요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선택에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스템이 성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자 애터미 세븐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 행동지침입니다 행동지침 처음에 드레스업이에요 드레스업은 외모를 말끔하게 하라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지 마라 아무렇게나 머리를 하고 다니지 마라 아무렇게나 신발을 신고 다니지 마라 미국의 경영학자가 어떤 경영학자가 무적이 심심한 경영학자 같아 외판에 성공할 확률을 결정짓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외모가 80%랍니다 척 보고 아 이 사람 믿을 만하네 아 이 사람 깨끗한 사람이네 이렇게 느끼더라는 거예요 말이 10%고 기타가 10%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것이 옳으냐 이건 같이 판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첫인상을 보고 그 첫인상으로부터 이 물건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외모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클린업 두 번째죠 그래서 몸과 마음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이건 정직상하고 관계되죠 쇼업은 매일 사람을 만나고 이게 맨날 방콕해가지고 엉덩이에 땀 나더러 간지 컴퓨터 두려워 봐야 아무 소용 없고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 된다 하여간 센터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를 구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샤럽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상대방에게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페이아업 절대로 빚지지 말라 절대로 돈 빌려가지고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또 빌려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내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취업 기운과 용기를 내고 이게 네트워크 사업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의기소침한 경우가 많은데 기운과 용기를 내고 그 다음에 결코 never give up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게 10년 동안 포기하지 말라 하는 게 3년만 포기하지 않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3년만 그러면 빛이 보일 거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등록만 해놨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세븐 리더십 앞서간 애터미가 앞서가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앞서가는 게 다른 네트워크나 또는 다른 쇼핑몰이나 인터넷 쇼핑몰이나 또 홈쇼핑이나 마트 할인마트에 비교해서 모랄 리더십입니다 정도 경영, 윤리 경영 도덕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공생의 정신을 가지고 한다 혼자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이 같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자는 정신으로 기업을 경영한다 그리고 퀄리티 리더십입니다 절대 품질입니다 항상 가장 좋은 품질 현재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품질을 제공하겠다는 퀄리티 리더십 다음 프라이스 리더십입니다 절대 가격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기업이 팔 수 있는 더 이상 낮은 가격으로는 할 수 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하겠다 이 프라이스 리더십입니다 리워드 리더십 정의로운 보상 플랜입니다 한 사람이 독식하도록은 하지 않겠다 절대로 5천만 원 이상 벌지 못하도록 하겠다 일단 전부 어디서 만나느냐 5천 고지에서 전부 만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5천 고지 전부 만나게 할 것이다 한 사람이 너무 배부르게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리워드 리더십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이건 전방위 조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도 국가를 넘어서 조직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에이사도 미국의 리더라고 해서 한국에서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올라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애터미만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공정위에서 받은 위대한 위대한 유권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어요 이것이 리워드 커뮤니케이션 리더십입니다 다음에 에듀케이션 리더십 이것은 우리 애터미에서는 물론 경제적 자유를 얻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사성려가 되도록 하겠다 절대로 부당한 방법으로 또는 일확천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에듀케이션 리더십 그리고 세뇌공작은 하지 않는다 다음 서비스 리더십 파트너 또는 국가 사회에 대한 봉사 다시 말하면 스폰서가 파트너를 착취하거나 또는 파트너가 스폰서를 뜯어먹거나 그런 게 아니다 전부 다 서비스 봉사하는 또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도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 그런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게 에듀케이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성공할 때까지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반드시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